사업을 하면 대박 터지는 사주인데 얼급쟁이를 하고 있다 숨어있는 사주를 제대로 활용하면 큰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타고난 사주에 숨어있는 좋은 운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에 누워 금전운, 명예운, 건강운, 애정운 등을 손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시고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본문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미리 눌러주시면 제가 더욱더 좋은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복을 타고난 길신 탑3로 천덕기인, 천월기인, 태극기인을 알아볼텐데요 제일 먼저 3위부터 천덕기인 하늘에서 내린 복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표를 한 번 참고해주시고요 예를 들면 아래의 사주는 이 사주는 월지의 자로 일지의 사가 보이고 있죠 이 사주는 천덕기인이 있는 사주입니다 이 천덕기인의 사주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만세력에서 자신의 사주의 여덕 글자 중에서 천덕기인이 어디에 이체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천덕기인이라 하늘의 은덕으로 복을 일생에 받는 좋은 기인입니다 어려운 상황이나 위험에 처하여도 이 천덕기인이 작용하면 그 상황을 잘 극복합니다 이미 타고날 때부터 하늘의 복을 받았는데 전생에서 덕을 쌓은 덕분에 현생에서 복을 받는 것으로 풀이하는데요 가장 편안한 복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명함, 인자함, 온순함을 주관하며 흉사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흉한 것을 길하게 바꾸는 성질이 있습니다 사주의 천덕기인이 있는 사람은 겉으로 보나 내면으로 보나 선비에 가깝습니다 고고하고 우아하며 청렴하지요 이러한 사람은 크게 세 군데에서 덕을 봅니다 첫 번째는 본인입니다 성격 자체가 이타적이라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타인을 도와주는 것이 몸에 배어있는데요 항상 생색을 내지 않고 그저 묵묵히 베풀기만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려운 시기를 맞으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줄 사람이 많습니다 두 번째 조상 또는 부모입니다 조상이 일궈둔 땅을 그대로 물려받아 뿌리를 내리니 시작부터 평탄합니다 크게 우여곡절을 겪지도 않고 일평생 편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남들은 일생을 살면서 롤러코스터도 타고 오르막 내리막도 타는데 이런 사람들은 평탄한 길만 달립니다 하지만 달리 말하면 크게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뜻도 되는데요 사주에 천덕 기인이 있는 사람은 본인이 큰 야망이 없다면 괴로울 일이 없는 팔자입니다 그렇지 않고 출세욕이 있다면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조금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모두 안정적인 사주인이 절대로 길합니다 세 번째 배우자입니다 남성도 그렇지만 특히 여성은 남자와 시댁에 따라 인생이 확 바뀌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데요 곡관이 넉넉한 가정에서 태어나 곱게 자란 양반을 만나게 됩니다 연애도 순조로워 결혼까지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혹시 혼담이 오가는 상대가 있다면 한번 궁합을 보십시오 본인의 월지에 해당하는 글자가 상대방에게 있으면 혼자 살 때보다 더 많은 복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궁합이 좋다 하는 것이죠 2위는 천월기인 예를 들어서 이 사주를 보면 일간의 경은 시지의 미이와 연지의 축이 천월기인에 해당이 되므로 즉 인성이 기인이 되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하늘신이 돕는 자 1위와 비등비등할 정도로 좋은 길신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1위보다 더 최고라고 칭할 정도죠 우선 천월기인을 타고난 사람은 지혜가 총명하고 의기가 활달하여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의식주가 충만하고 대부분 인품이 훌륭합니다 청년 결백하여 사리 분별을 잘하고 정직하고 정의롭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딱딱하기만 하지도 않고 인정과 정이 말아서 주변 사람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넘치게 됩니다 이러한 사주는 천덕기인처럼 평탄한 삶을 사는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천월사주는 주변이 어떤 사람을 두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변인에게 사랑과 존경을 많이 받지만 그 중에서 알랑방계로 끼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누가 나에게 득이 되고 실이 되는지 정확히 판단하고 규란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만 잘 가려 사귀면 온 우주가 본인을 도와 어떤 인생의 파도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월기인이 사주에 많이 보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고요 두 개 이하여야 좋습니다 또 월지와 연지에 있으면 기운이 약해서 거의 없다고 봐야 하고 일지와 시지에 있어야 기운이 강해 인생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인 태극기인 열두신살 중 으뜸으로 지는 길시인입니다 흉한 것은 모두 피해가고 길한 것은 온몸으로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는 등 성공의 기회를 잡고 반드시 투각을 나타내는 길성입니다 예외로 행제수로 없기도 하고 선천적으로 복록이 후하고 주위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게 되니 살아가면서 남들이 겪는 악재 이를테면 몸이 아프거나 법정에서거나 하는 일은 한평생 거의 없습니다 사업이 꼬꾸라져도 어떻게든 해결되며 크게 손해를 보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조상의 운을 받으니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변의 도움으로 해결책을 찾고 본인의 힘으로 재물과 명예를 얻게 됩니다 만약 내가 태극기인이 아니라면 태극기인을 가진 사람을 가까이 두어 보십시오 타고난 복이 많아서 나누려는 성질이 강해 함께 나누기만 해도 떡고물이 떨어질 것입니다 물론 태극기인을 찾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러한 태극기인은 천덕기인, 천덕기인과 조금 다른 계열인데요 직업으로 따지면 천덕기인은 공무원, 천덕기인은 대기업, 태극기인은 사업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성공을 갈망하며 승부욕이 있는 편이기 때문인데요 혼자서 인생을 개척하고 성공하는 자수성과 유형이죠 이런 사람은 특히 나이를 먹을수록 더 인생을 살맛나게 살아갑니다 결실을 맺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인데요 노력한 만큼 중년과 말년이 아주 탄탄하게 길할 것입니다 태극기인이 조심해야 할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주변에 많으니 시기와 질투로 경계하고 본인이 남에게 받은 만큼 베풀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천덕기인처럼 사람을 가려서 사귀는 것이 중요한데요 인색하게 굴지 말고 어떻게 하면 더 줄 수 있을까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가장 좋은 길신인 TOP3를 알려드렸는데요 사주팔자에 길신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상충하는 그것이 있으면 오히려 흉한 것이 되는데요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본인이 해석하기에 태극기인이라고 해서 잘 다니는 회사를 타사를 하시면 큰일 나겠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노력이라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복권도 사야 당첨이 되고 길신도 노력을 해야 쓸모가 있습니다 오늘은 천복을 타고난 길신인 천덕기인, 천월기인, 태극기인을 보는 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